대전시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참관 등 미국 출장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2023 CES 참관 공유와 시정발전 간담회를 갖고 이장우 시정이 당부한 마이스산업 육성과 컨벤션센터 추가 조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은행 투자 유치와 지역 스타트업 기업 세외 진출 방안 등 10여 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